데뷔 19년 차, 한때는 예능 블루칩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. 지금까지 작품들은 몇 편 정도 올렸을까요? 못 세요. 연기한 거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예능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봐야 돼요, 저도. 우연한 기회에 예능을 한 번 출연을 했었는데 되게 잘 맞았었고 거의 발탁이 되다시피 해서 예능을 해야 된다는 권유들을 선배님들한테 많이 받았고 저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서 예능을 하게 됐죠. 나중에는 연기보다 예능을 주로 하면서 지금도 아마 기억하시기를 예능, 방송, MC로 더 많이 기억을 해주실 것 같아요.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성기를 보내던 그녀는 2017년 돌연 방송을 중단합니다.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의 스캔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방송을 지금까지 쉬게 된 거죠. 그 당시에 방송 같이 했었던 선배로부터 남자친구를 소개를 받았었고 만나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좀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는 성격 차이를 비롯해서 여자 문제라든지 집착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헤어지는 걸 요구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면서 좀 문제가 불화가 생긴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귀는 과정에 썼던 돈들을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귈 때 처음에 저희 집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던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몇 달간의 월세 데이트 비용 여행 비용 선물 등등등 다 도합해서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. 근데 그 당시에 그 금액 자체가 납득이 안 됐었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하고 제가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협박을 당하게 됐죠.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. 이미 그 전에 선물 같은 건 다 반환이 된 상태였는데 일단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다시 만나는 걸 요구를 하자 또 거절을 하면 뭐 3억을 달라 5억을 달라 점점 액수가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고소를 한 거예요. 너무 좋은 게 그런 게 그 그 그 그 그 그 또 그 그 그 그